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이 여러분 오늘 조금 영상이 늦어졌어요 지금 400명이 넘어 있네요 벌써 405명 405명이 구독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는 건지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400명 이벤트 100명 단위로 됐을 때마다 이벤트를 진행하죠 이번에도 400명이어서 타란툴라 4마리를 이벤트로 뽑을 거예요 지금 타란툴라가 신종이 겨울철이라 신종이 새로운 종이 별로 없어서 지금 림프 단계에 있는 거랑 스파 단계에 있는 거랑 좀 있어서 지금 걔네들은 분양이 안 되니까 보내드릴 수 없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마스카라 마스카라로 진행할 생각이고 혹시 마스카라가 있어서 이제 당첨되셨는데 뭐 다른 걸 원하신다 그러면 뭐 싱가폴 블루나 음 네 싱가폴 블루나 싱가폴 블루가 금액대가 거의 비슷해서 싱가폴 블루 4cm, 5cm급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당첨되셨을 때 꼭 저희한테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할 때 그 주소, 전화번호, 이름 알려주실 때 그때 내용을 써주세요 뭐 싱가폴 블루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초보자일 경우는 싱글을 받는 것보다 마스카라 키우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털 알러지가 있으시면 싱글을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생물은 그렇게 정해졌고 네 분에게 드릴 거고 어떤 네 분한테 드릴 거냐면 지금 이번에 지금 유튜브가 변경돼서 지금 저한테 댓글 쓰신 분들 그게 보여요 지금 구독, 그러니까 장기구독인가? 뭔가 해서 빨갛게 돼서 그 유튜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보면 또 댓글 많이 달았다고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들 표시가 또 있어요 그분 중에 또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뽑을 거고요 이분들은 기존에 저희 랩탈리아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은 네 두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분은 신규 가입자 댓글 쓰신 분 중에서 네 랜덤으로 뽑아서 할 거고요 또 한 분은 신규 구독자님들 중에서 가입이 돼 있었는데 댓글을 많이 안 달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뽑아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 한 분 그리고 저희 아무것도 댓글도 안 달았지만 네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네이버 쇼핑에서 저희 랩탈리아에서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한 분 이분은 최소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내에 구매하셨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면 네 상품을 그 중에서 뽑아서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댓글에서 글을 남겨 놓으시면 돼요 글을 남겨서 뭐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몰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글을 남겨 놓으시면 매장 방문도 해드릴게요 매장 방문도 근데 제가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네 그것도 써주시고 오셨을 때 제가 얼굴을 모르면 선물 안 드려요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예요 네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댓글로 글을 남겨 놓으시면 신규 한 분 그리고 저희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분들 네 구매하신 분들 한 분 그리고 기존에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또 장기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이렇게 총 4명에게 네 마스카라 아니면 식물 선택사항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벤트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 죄송하구요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이것저것 할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늦어져서 죄송하구요 네 다음번에도 빠르게 500명 되면 또 500명 아마 500명이나 600명 때는 다른 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새로운 종으로 선보일게요 매번 똑같은 종이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니면 다음 500명 때는 좀 여러 개 나눠서 선물을 드리거나 그리고 장기 구독해 주시고 장기로 댓글 달아 주시고 하신 분들은 선물이 점점 세질 거예요 500명부터는 세진 선물로 한 분씩 뽑아서 드릴 거니까 네 구독해 주신 분들 뭐 꾸준하게 활동해 주시면 그만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영상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